Oh my 양산 안녕하십니까 양산시 공식 유튜브입니다 지난주에 양산시 코로나19 양튜브가 답한다 영상이 나간 이후로 다양한 채널들을 통해서 많은 질문들이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그 질문들을 정리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답변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문 중에 제일 많이 들어왔던 게 양산시 동성공개 기준이 타 시도들이랑 차이가 있는가? 하는 질문이 가장 많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타 시도와 차이는 없습니다 확진자의 이동 경로 등 정보공개 지침에 의거하고 또 역학적 이유, 법령상의 제한, 확진자 사생활 보호 등 다각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감염병 예방에 반드시 필요한 정보만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해당 동선 내에 모든 접촉자가 파악되고 나면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공개 기간도 정부 확인 시에 확진자가 마지막 접촉자와 접촉한 날로부터 14일 경과 시에는 공개 내용은 삭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많이 들어온 질문으로 왜 읍면동 단위로 확진자 동네라고 이렇게 안내 안 해주느냐 어느 동인지라도 알려달라 어느 아파트인지만이라도 알려줘야 거긴 안 갈 거 아니냐 뭐 이런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성별, 연령, 거주지, 직장명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읍면동 단위 정보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직장에서 불특정 다소에게 전파시켰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습니다 확진자의 이동 경로 중에 타 지자체 이동 경로가 확인된 경우 동일한 공개 원칙에 따라서 공개를 하고 있고 해당 지자체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가장 중요한 원칙은 해당 공간 내 모든 접촉자가 파악된 경우에는 개인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양산시 역학조사관은 지금 몇 명이 있으며 더 충원할 계획이 있는가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현재 확진자 발생 시 역학조사관은 경성남도청 소속이며 양산시에는 역학조사관 한 명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추가 양성을 통해서 역학조사 역량을 더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현재 김해 거제와 같이 집단 발병으로 인해서 역학조사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도에서 역학조사관이 추가로 파견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촬영하는 시점에서 경성남도지사 브리핑에 따르면 앞으로 역학조사관을 3배 이상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자가격리자는 어떻게 관리되는가 만약에 이탈할 경우 휴대폰을 놔두고 간다면 어떤 방법으로 이탈했는지 파악하고 신고는 또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일단 자가격리자는 자가격리 전담 공무원이 배치가 됩니다 전담 공무원 배정 후에 이 공무원이 해당 자가격리자한테 전화를 걸어서 통화한 이후에 자가격리 앱 설치를 하게 됩니다 이 앱을 통해서 자가격리자를 관리하게 되며 해당 주소지에서의 이탈 여부 체크와 수시로 전화를 통해 자가격리 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최근 급증한 자가격리자로 인해서 현재 공무원 1인당 자가격리자가 2명에서 3명 정도 배정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최근에 제주에서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2명에게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최초 통화 시에 자가격리에 대한 필요성과 위반 시 처벌에 대한 내용을 안내를 드리고 최대한 자가격리를 통해서 감염병 확산 예방에 필요한 조치임을 인지시켜드리고 있습니다 휴대폰을 일정 시간 움직이지 않을 때도 알람이 울리기 때문에 놔두고 나간다면 동작 미감지로 전담 공무원이 인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례를 막기 위해서 수시 현장 확인을 하고 있으며 그를 통해 이탈 여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무신다고 전화를 여러 차례 안 받아가지고 경찰과 함께 해당 자가격리자 자택에 출동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신고는 양산시청 안전총괄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양산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임에도 마스크를 벗거나 턱스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시에서 어떤 관리를 하고 있는가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서 실내 고위험 시설 및 일반 관리 시설 등 대부분 일상생활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마스크를 미착용하거나 올바르게 착용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해서 소관 시설을 각 관리 부서에서는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 및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관련 현수막, 포스터, 스티커 등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시민들의 마스크 착용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다만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벌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의무화를 부여한 것이고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지도 방법에 따르면 1차 마스크 착용 지도를 하고 그 이외에도 불응 시에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서 마스크 착용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변인의 감염 우려가 없는 개인 공간, 2m 이상 거리 유지가 가능한 실외의 장소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지 않는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타지역에 주소를 든 확진자가 직장이 양산에 있는 경우 관련된 정보를 전혀 오픈하지 않는 건가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접촉자가 모두 파악되면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학교와 같은 경우에는 많은 학생들이 신속한 검사와 접촉자들의 이동 최소화를 위해서 최대한 빨리 연락을 드립니다 접촉자를 특정하였기 때문에 이를 알리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불필요한 추측이나 오 정보를 막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알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1차 감염자가 나왔다 하더라도 전파를 확인하지 않으면 해당 학교명을 공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학교는 집단 감염의 우려가 높은 곳이므로 2차 감염자가 발생할 시에는 모든 접촉자가 파악되었어도 신속히 그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게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확진자의 개인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당사자가 미인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 사안임을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인지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불안감 있겠지만 방역 당국을 믿고 개인위생 철저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통해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사실 여러 채널들을 통해서 다양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차 안에 혼자 타고 있는데 마스크 안 쓰면 과태료 부과하나요? 그러면 차에 여러 명 탔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 드라이브 스루에서 안 쓰면 과태료 부과되나요? 유흥시설은 이용 가능한가요? 원스트라이크 아웃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등 여러 가지 많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기준들 물론 중요하죠 과태료 부과하냐 안 하냐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 저는 사회적 거리두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시기를 이겨내기 위해서 취해야 되는 최소한의 조치가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벗어나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벗는 시간을 줄이면 줄일수록 코로나19 확산도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차 안에 혼자 계실 때 마스크 무조건 써야 된다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다른 분과 같이 계실 때는 써주셔야 합니다 감염 확률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됩니다 드라이브 수로에서는 꼭 써주세요 다른 사람이랑 접촉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빨리 이겨내는 방법은 우리가 각자 사회적 거리두기 및 감염병 예방 수칙 등을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실천하는 방법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기가 시기인지라 2주 연속으로 시민 여러분들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는 콘텐츠로 찾아뵙게 되었는데 다음 주부터는 정상적인 양튜브 콘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앞에 말씀드린 내용들 잘 지키셔서 우리 모두 빠르게 이 시기를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지금까지 양산시 공식 유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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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